범계 뭐해? 뭐라왔어? 범계 뭐해? 범계 뭐해? 범계 뭐해? 참 범계 뭐해? 참 희한한 자세로 오줌 짠다 어 조심해 조심해 총알 아이 자식들 참 야 천둥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기서 볼까요? 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평평평평 야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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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재밌게 논다 저거 또 싸움 나지 자자자자자 기다려 봉기 봉게 봉기 봉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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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졸락되긴 벌써 들어가려고 알았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우리 번개 자 천둥이 나와 천둥이 나와 어어 잘 빠져나가네 천둥아 천둥이 얼어서 와 아침 아침에는 간단하게 똥오줌만 싸고 아이고 아이고 발바닥 아이고 다 나갔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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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다시 먹고 죽겠다 아이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들어가 들어가 알았어 다시 먹고 죽겠다 아이고 심바 심바야 머리가 오늘은 뭐 개구리 잡느라고 안 들어온다 보라랑 못 가고 그냥 셋이 돌아 천둥아 다 엄만에 그러고 보니까 설아가 금동이 너 기다려 인마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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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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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어두 방청은 어엉 아 아침부터 뜨겁다 토 놀아 더 더 더 누가 풀 먹고 토했다 이 풀먹...풀먹고 이 털먹... 제니야 어떻게 아빠 저 새끼가 또 강산이까지 내 공을 갖고 놀아 어떡하지 제니? 아이 재미없다 강산아 또 슬기가 보라 못살게 구는데 어? 참견 안하나? 오늘 강산이가 참견을 안하네 참견 안한다 오늘 제니 발 좀 닦자 아이 노방 깨끗하게 내가 꾸며놨는데 또 새로 이 아침에 이슬 때문에 이렇게 발이 더러워지네 발 좀 털어봐 제니 발 좀 털어봐 저 장난꾸러기는 야 정말 저거 좀 봐 지같이 공에 자빠지고 제니야 제니 또 공 가져온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제 놀았잖아 그치? 또 놀아? 또 놀아? 저녁에 놀자 아침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 아... 슬기 저놈 저거 슬기... 슬기 때문에 못 오고 있어 강산아 너가 좀 얘 좀 치워봐 누나 따라와 야... 강산이가... 강산이가 신사다 야... 제니 또 놔둬봐 또 강산이가 저기 그거 해주나 보자 뭐라고 해길래 보이콧트야? 자... 응? 어떻게 슬기가 또 아... 그렇지...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 야... 슬기가 다 물어 뜯어갖고 이게... 걸레가 됐다 공이... 쇠공인데... 다시 딱 놔 딱 놔 놔 놔 자... 더 가 더 가 더 가 슉 슉 슉 보세요 슉 슉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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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 아이고 어떻게 고리띵하지 아이고 고리띵해 고리띵해 슬기 왔다 들어가 니들 그래 아휴 자자 하나 한번만 더 하자 저거 그니까 멀리가 그니까 아 그니까 멀리가 그렇지 자 강산아 가서 누나꺼 뺐지 말고 슬기가 뺏으려고 그러면 저거 봐 슬기 슬기한테만 지랄이야 슬기 이놈 새끼 누나꺼 잡고 저거 제니 받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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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 걷어치우자 걷어치워 이리와 제니 들어가 제니 들어가 이리와 제니 들어가 보라 들어가 보라 너가 들어가야 애들 다 따라 들어가 응 그렇지 슬기 들어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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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제니 발 닦아야 되는데 하하 제니야 아빠가 이렇게 방을 이쁘게 꾸며놨어 쿨매트에 돌판에 저건 받침대 위에 침대에 저 인형 1인이 뭐더라 뭐지 뭐든 짜자잔 이렇게 꾸며놨는데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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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빨리 들어가 봐 맘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 근데 발이 그게 뭐야 하하 아휴 이쁘죠 자 슬기야 니들 아침에 밥 안 먹었다 내가 사료 다 치웠어 응 안 먹으면 굶어야 돼 저녁에 많이 먹어 알지 안 먹으면 안 먹이는 거 굶겨야 돼요 안 먹으면 제니 자리 잡았고 아하 제니 제니 밥이 얼마 없네 제니 밥도 챙겨줘야 되겠다 고기 고기 시원해 어 쿨매트 위에 돌판이 얼마나 시원한데 얘 물로 배 되어줄래 야 Ding